계절의 시계는 봄이 됐지만 아직 우리 일상 곳곳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얼어붙은 곳들이 많습니다. 대기업의 60%가량이 상반기 채용 예정이었고 올해도 봄꽃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는데요.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힘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하고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봄 내일 맡을 날이 올 것입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